안녕하십니까 안베드로 목장입니다 오늘은 124절까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를 구하는 자는 복이 또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돼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하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법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해 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윤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 애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마음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지시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련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증거자여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래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소서 나로하여금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업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에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를 즐거움이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해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미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해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며마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래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하여 내가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위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하여 나의 분기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게 전심으로 죽게 강구하였사오니 여하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하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훈보다 좋은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극률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극률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다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이다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나는 주의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주의 종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했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주의 인자심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교훈들을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의 일은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교련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권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거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아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교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주의 교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드림으로 나의 명찰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찰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래들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래들을 지키기 주의 의로운 규래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고 굳게 맹세하고 주의 의로운 규래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싸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야려고 얼물을 놔싸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대미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래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주의 의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의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니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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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